그거에 대한 이유는 첫번째 타입이 지원된다. 두번째는 플랫폼이 뭐냐. 윈도우즈냐 웹이냐 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2010년도 좀 넘어서 2015년도 이 근래 즈음에 항상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웹 플랫폼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이런거 작업했는데 웹으로 다같이 수정할 수 없을까? 아니면 웹을 통해 가지고서 3D 그래픽스를 좀 돌릴 수 없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웹제를 해라 아니면 3JS 해라 자바스크립트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웹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타이프스크립트가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링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타이프스크립트로 내가 작업을 해도 그게 이제 결국 자바스크립트로 어차피 컴파일이 되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자체가 타입을 일단 지원되기 때문에 이 웹 플랫폼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자바스크립트도 분명히 좋은 선택이지만 특정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거의 다 타이프스크립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되게 피드백도 되게 빨리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웹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요즘 트렌드가 다 웹이니까 요즘 웹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아시잖아요. 맥이든 윈도우스든 혹은 리닉스위링스든 상관없고 그리고 안드로이드폰이든 아이폰이든 웹만 되면 다 웹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제약은 있지만 접근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웹이 굉장히 선호되는 플랫폼인데 웹 플랫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쓰지만 타입스크립트가 훨씬 강력하고 좋죠.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타입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모던 랭기지에서 서포트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되고 피드백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웹조 개발을 하는데 거의 저희는 다 타입스크립트를 쓰거든요. 근데 정말 다섯 명, 여섯 명에서 저희 디벨로퍼들이 한 열 명 정도가 있는데 다 분담을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개발한 큰 대용량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아주 쉽게 쉽게 유지버스 관리하고 일단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디도 비주얼 스튜디오 엄청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특별히 웹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이 있죠. 가령 내가 뭐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3D로 뭐 무슨 작업을 한다던가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프리젠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웹에다가 3D로 3차원으로 뭔가 돌고 싶다 하거나 하면은 거의 다 웹, 웹을 많이 쓰죠. 웹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타입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거의 필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한 가지 언어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것들 확장해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의 언어를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이것들을 개체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언어에서는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쉽게 쉽게 가지를 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고 공부할 때 지치지 않는 그런 C샵이나 방금 말씀드린 타입스크립트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저도 C샵 코딩을 계속하다 보면 타입스크립트 코딩이 늘어요. 또 타입스크립트 코딩을 계속하다 보면 C샵 코딩이 또 늘어요.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라기보다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고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C++를 공부하길 권해드리죠. 제 친구 중에 이제 하드워크 코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완전히 펀드멘탈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키텍처가 폰노이만 아키텍처죠. 어쨌든 그 바이너리 컨디션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를 계산을 하고 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면서 트루 폴스드를 나타내면서 되게 복잡한 연산들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아키텍처는 변형이 없는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아키텍처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래밍을 접근하는 그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런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C++는 계속 쓰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말이 굉장히 동감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러 개 있는 분들은 C++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웹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인터프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실시간 통역을 해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웹 어셈블리라고 C++로 혹은 C로 바로 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어셈블리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브라우저 내에서 그냥 바로 로우 레벨로 돌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스펙들이 다 완성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C++를 공부해 놓으면은 어쨌든 언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로우 레벨 언어를 좀 공부하시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사실 그래 우리 디자이너 같은 경우들은 뭐 정말 깊게 내려가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역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난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한다 아니면 무슨 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 아니면 건축을 한다 아니면 코딩을 내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깊게까지 내려가실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말 하드코어 한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 놓으면은 이게 대화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지금 쓰는 언어들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라든지 아니면 C샵 혹은 이런 좀 모던랭기지를 쓸 때도 이 뒤에서 어떻게 도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던랭기지로 프로그래밍 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공부를 해놓으면 사실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이너들을 위한 혹은 좀 더 내가 디자이너라기보다도 좀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어그라시브하게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확정해서 코딩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원을 추천해 드렸는데 하나는 C샵 그리고 타입 스크립트 그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 타입이 지원된다. 두 번째는 플랫폼이 뭐냐. 윈도우지냐 웹이냐.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실무 일을 해보고 학교에서 티칭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보고 하는 입장에서 그 두 가지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